뉴스에 열심히 보면 돈 벌 수 있나요? 뉴스를 열심히 보면 돈을 벌 수 있을까요? 얼마 전 만난 투자자가 기자에게 던진 질문입니다. 부끄럽지만 제대로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경제기자로 15년 넘게 현장을 지키고 있지만 과연 얼마나 독자들의 투자에 도움이 되는 기사를 썼는지 모르겠습니다. 본의와 달리 오히려 좋지 않은 영향을 드렸을 수 있다고 생각하니 정신이 번쩍 듭니다. 과거를 떠올려 보면 언론은 뒷북을 많이 쳤습니다. 시장이 분위가 좀 간다 싶으면 어김없이 코스피 3천 시대가 지면을 장식했습니다. 특정 금융 상품이 인기를 끌면 유망자산이라는 보도가 쏟아집니다. 많은 투자자들을 고민에 빠뜨린 브라질 채권토 대표적 사례입니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로버트 실러 1대 교수는 저서 비성적 과열에서 투기적 버블의 역사는 신문의 등장과 함께 시작된다고 했습니다. 뉴스 매체가 우리가 목격하는 주식시장의 투기적 사건들이 발생하는 환경을 창출해낸다는 것이 그의 주장입니다. 솔직히 신문사에 근무하는 사람 입장에서 그리 마음에 드는 말은 아닙니다. 폭락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러 교수는 주식시장 폭락을 보도하는 뉴스가 투자자들의 관심을 사로잡아 더욱 비관적인 요인을 드러내도록 한다고 지적합니다. 사실 폭락장에 쏟아지는 뉴스들을 보고 있으면 시장이 계속 추락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도대체 왜 언론은 압북을 치지 못하는 걸까요? 독자들이 기사를 보고 돈을 벌 수 있으려면 아직 대중이 주목하지 않는 내용이나 시각을 찾아내 알기 쉽게 소개해야 할 텐데요. 현장의 기자들은 매일 시장 플레이어들을 접해 이야기를 듣고 기사거리를 찾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장의 생각, 즉 대중적 시각에 귀를 기울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군중 심리가 되면 문제가 됩니다. 이성적 판단 대신 분위기에 휩쓸리면 대부분 결과가 안 좋습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만났던 한 금융시장 취재원이 내부적으로 분석해 본 결과 코스피 지수가 400까지 떨어질 것이라고 한 기억이 생생합니다. 시장이 극단적 공포감을 느낄 때 어떻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당시 코스피는 890선에서 추락을 멈추고 반등했습니다. 최근 코로나19,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여파로 답답한 마음을 봉준호 감독의 기생충이 뚫어졌습니다. 아카데미상을 4개나 휩쓸면서 시장도 환호했습니다. 기생충 관련주에 대한 기사도 쏟아졌습니다. 기생충 제작사 바른소니&a의 주가는 수상 소식이 전해진 지난 10일부터 사거래일 동안 무려 147.8% 올랐습니다. 투자사 등의 주가도 상한가를 기록할 정도로 뜨거웠습니다. 하지만 지난 14일 이들 주가는 일제히 급락했습니다. 단기간에 너무 올랐기 때문일까요? 뒤늦게 뛰어들었다가 속상한 분들도 있을 겁니다. 뉴스를 접하실 때 무엇보다 독자 자신의 생각과 관점이 중요합니다. 기사를 우선 비판적으로 바라보다 해당 팩트 자체가 맞다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할지 고민해야 합니다. 물론 언론도 해설기사를 통해 친절하게 사안을 알려드리고자 하지만 결과적으로 이게 과연 진짜 호재인지 악재인지 적절한 타이밍인지 판단하는 것은 독자의 몫입니다. 자신의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쓰는 기자 중 일부러 가짜뉴스를 만들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다만 그 이수에 얼마나 고민을 했고 이에 대해 제대로 아는 취재원을 찾기 위해 발품을 팔았느냐에 따라 기사가 달라집니다. 그런 기사를 찾으십시오. 분명히 돈을 버는데 도움이 되는 기사는 있습니다. 또 왜 하필 한강대교 위로 올라가서 외칠까? 또 한강대교에서 농성이 벌어졌다. 지난 14일 오전 한 남성이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가서 세상은 달라졌다. 남성 관련 법과 제도 다 바꾸자 고수인 현수막을 내버렸다. 15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많은 사람들이 한강대교를 농성장으로 택하는 이유는 교통량이 많아 사람의 이목을 끌기 좋고 아치형 교량이어서 다리 위로 올라가기도 쉽기 때문이다. 실제로 해마다 2회 이상 한강대교에서 고공농성이 발생했다. 2016년엔 티브로드 비정규직 직원 2명이 한강대교 아치 위에 올라갔고 지난해는 아치 위에서 삼성화재 애니카지부 진경균 지부장을 비롯한 간부 2명이 사고 조사원들의 정규직화와 업무 우선 배정 복원을 요구했다. 한강대교는 용산과 노량진을 잇는 왕복 8차선 대교다. 길이는 840m에 이르며 층간에 노들섬이 있어 인근 주민들이 산책로로 자주 애용하는 곳이다. 노들섬인 공영주차장이 있는 카페들이 들어서 있어 아치에서 농성하면 주목을 받기 좋다. 교통량이 많은 점도 크다. 서울 교통의 요지인 동작구와 애용산구를 잇고 있어 신고가 접수되면 경찰과 소방당국이 출동해서 도로를 통제한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대형 공기매트를 설치해둬야 하기 때문이다. 이때 극심한 정체가 발생하면 역시 농성자의 시선이 몰릴 수밖에 없다. 현재는 아치 농성을 예방하거나 처벌할 뾰족한 수가 없는 상황이다. 무리하게 아치 주변에 장애물을 설치하면 미관을 해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한강대교를 관리하는 서울시 교량안전과 관계자는 갈고리를 걸어서 올라오기도 하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아치 위에 올라간다며 철조망을 가해 두르면 원천 재단할 수 있는데 그러면 미관을 해칠 수밖에 없어 고민이 크다고 말했다. 처벌 조항도 없다. 경찰은 이달 14일에 한강대교에서 농성했던 남성에게 5개 광고물법 위반 혐의를 제기했는데 이 법을 위반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정도만 부과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농성이 일어날 때마다 경찰 소반당국이 출동하고 교통체증이 발생해 사회적 비롱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처벌할 규정이 없다고 답했다. 이태원 클라스 마현이 이주영 트랜스젠더라고 밝혔더니 배우 이주영이 트랜스젠더 마현이 역할로 연기력을 인정받았다. 지난 14일 방송된 jtbc 금토드라마 이태원 클라스에서는 이주영, 마현이, 이 박서준, 박새로이의 신뢰를 노력과 끈기로 되갚는 모습이 담겼다. 이날 이주영은 클럽에서 우연치 않게 단밤 식구들을 만나며 트랜스젠더임을 밝혔다. 이후 단밤에 매니저 김담이, 조이서, 가마현이의 미숙한 요리와 트랜스젠더라는 사실을 고집으며 자르자고 나서자 박서준은 이주영의 편을 들며 이를 막았다. 이주영은 박서준의 믿음에 보답하기 위해 요리 연습을 매진하며 끊임없는 노력을 펼쳤다. 피나는 노력 끝에 김담이에게 인정받으며 세 사람이 하나가 되는 모습이 그려졌다. 이로써 이주영은 믿고 보는 배우로 우뚝 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트랜스젠더임을 밝히고 불편해하는 직장 동료들에게 애써 웃어 보이며 뒤돌아서 씁쓸한 표정을 지어 보이는 섬세한 감정 조율, 박서준에게 보인 미안함과 고마움이 교차하는 표정 등 연기력이 돋보였다. 이주영의 사연이 밝혀지고 난 뒤 더욱 끈끈해진 세 사람의 개미를 담은 이태원 클라스 5회는 전국 기준 10.7%, 수도권 기준 12.0%, 밀슨 코리아, 유력 가구 기준, 를 기록해 자체 최고 시청률을 다시 갈아치웠다. 나 혼자 산다 장또연, 멀쩡한 차 팔겠다고 했을까? 개브맨 장또연이 최악의 주차 실력으로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을 선사했다. 장또연은 지난 14일 방송된 mp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서 뼛속까지 유머스러운 자신의 일상을 공개했다. 특히 주차를 잘못해 차를 버리고 싶다는 고백을 스스럼 없이 털어놔 시청자들을 웃게 했다. 이날 방송에서 장또연은 개그맨 동료인 혀안나, 이윤영과 함께 아이템 회의를 하기 위해 외출했다. 직접 차를 운전해 약속 장소로 향한 장또연은 차 안에서 라디오 영어를 들으며 따라하는 뇌생명, 뇌가 섹시한 여자라는 신조어, 뇌면모를 선보였다. 하지만 장또연은 다음 장면에서 좁은 주차 공간 탓에 크게 당황했다. 허안나와 이윤영이 도우미로 나서며 무사히 주차를 마쳤지만 장또연은 차를 버리고 싶었다며 혀를 내둘렀다. 주차된 차를 빼는 것도 쉽지 않았다. 후진으로 차를 뺀 장또연의 모습에 이윤영은 후진하며 고속도로 타라며 차를 팔아라 고 말해 웃음을 자라냈다. 장또연도 앞으론 지하철을 타고 다녀야겠다고 대꾸했다. 송대관의 수천만원, 강남의 땅 3천평 척척 주는 태진아 제사는 가수 송대관이 절친 태진아에게 수천만원을 받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태진아의 통 큰 행보에 관심이 모인다. 송대관은 지난 12일 방송된 mpc에는 프로그램 라디오 스타에서 동료 가수 태진아에게 고마웠던 에피소드를 공개했다. 송대관은 몇 달 전 큰 수술을 받아 합동 공연을 못했다며 태진아가 병문안을 왔길래 그 병 아니라고 수술한 걸 보여줬다 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이 짠돌이가 3일 뒤 뭔가를 들고 왔다. 몇 천만원이었다며 마음 놓고 폭시라고 하더라. 태진아가 증 돈으로 따뜻한 나라 가서 요양하고 왔다 고 말했다. 태진아는 과거 자신의 소속사에 속했던 가수 강남에게도 땅 3천평을 주겠다고 밝혀 화제가 됐다. 강남은 지난해 5월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태진아 선생님이 결혼하면 3천 번지 평짜리 땅을 주겠다고 하셨다고 말했다. 이어 강남이 같은 해시월 스피드 스케이팅 선수 이상화와 결혼하자 태진아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땅을 주겠다는 말은 농담 삼아 한 건데 진짜 결혼하니 줘야 하지 않겠냐고 했다. 태진아는 강남과 이상화 부부가 동반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에서도 그거 팔아봐야 얼마 안 할 텐데 줄게. 그곳에 이상화 스케이트장을 세워도 좋겠다고 하답했다. 하지만 강남은 땅을 받지 않았다 태진아는 지난해 12월 9일 방송된 kbs 클리에프엠 박명수의 라디오소에 출연해 시골의 땅이 하나 있다. 300평에서 600평 정도 될 거다. 내 이름으로 돼 있다며 내가 강남한테 결혼하면 300번 지평 줄게 했는데 강남이 3천평으로 알아들은 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결혼할 때 이 땅 주기로 했으니까 가져가라고 했더니 300평이면 안 된다고 한다더라. 3천평이나 돼야 스케이트장 만든다고 너무 멀어서 싫다더라 고전했다. 그렇다면 태진아의 수입은 얼마나 될까? 그는 같은 프로그램에서 박명수가 한 달에 얼마 버시냐고 묻자메일 라디오소 전 스태프와 같이 가서 불구기 회식할 정도다. 넉넉하게라고 대답했다. 이에 박명수가 스태프들 데리고 가서 쏜다는 거냐? 등심은 안 되냐고 되묻자 태진하는 등심도 된다. 그런데 여름에 한창 시즌 안 좋고 행사가 없을 때는 불구기나 낙지어야 한다. 요즘은 등심 가능하다고 했다. 태진하는 2018년 다른 방송에 출연해서는 저작권료가 많이 들어온다. 그런데 다 제 돈이 아니다. 아내 옥경희한테 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과거 트로트 앨범으로 150만 장판매고를 올린 적이 있다고 밝혔다. 태진하는 선생님 통장에 얼마가 있냐는 질문에도 통장도 다 옥경희가 관리한다고 말했다. 코로나 19 대응 실패한 일본, 미국도 인정한 한국, 일본의 정박한 크루질선에 탑승한 승객 중 코로나19, 신정 코로나 바이러스가 면증, 감염자가 연일 속출하면서 중국과의 교류가 많은 일본과 한국의 감염병 대응 방식이 비교되고 있다. 13일 의신 등에 따르면 일본 가나가와 현 요코하마의 정박 중인 크루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코로나19 감염이 확인된 인원은 44명이 늘어 218명이 됐다. 최근에는 검사 하락 진입한 검역원까지 감염되면서 크루즈는 제2의 우한으로 불린다. 일본 내 확진자 28명을 포함하면 전체 확진자는 247명이다. 크루질선의 정박 거부는 일본 정부의 미지기와 방역 정책과 맞닿아 있다. 이 정책은 외부로부터의 바이러스 유입을 원천 차단하는 대응책이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본부장으로 있는 감염증 대책본부의 방역 정책 핵심이다. 현재 일본의 대응은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많다. 일례로 우한에서 일본으로 송환한 전세기 탑승자를 집으로 돌려보내거나 이의인 일실 호텔에 묵게 했다가 추가 감염 사례가 발생했다. 또 크루즈를 봉쇄했다면 추가 확진자 발생을 막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의료진을 투입하지 않아 승객의 편의를 돕는 승무원까지 감염됐다. 탑승객 일부만 검사했음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수십 명씩 늘어나자 그동안 일본의 우호적이었던 세계보건기구 WHO 도일본 정부의 입항 허가를 촉구하고 나섰다. 지난 7일 WHO는 크루즈 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수를 일본 외 감염으로 분류해달라는 요청을 수용해 논란이 됐다. 이런 가운데 13일 저녁엔 첫 사망자까지 나왔다. 가나가와현에 사는 80대 여성으로 폐렴 진단을 받은 후 12일 만에 사망했다. 이 여성은 일본 정부가 파악한 확진자 그룹에 포함하지 않은 인물로 알려져 있다. 감염 사실은 사망 후 확인됐다. 중국 방문 이력도 없었다. 중국 외 지역사회 감염으로 사망한 첫 번째 케이스가 일본에서 나온 것이다. 1. 우왕 저완 한 원칙 신리 챙겨 반면 한국 정부는 상호주의에 입각해 제한적 검역과 환자 우선 격리 원칙으로 원활한 대응에 나서고 있다는 평가다. 우한 후베이성에서 입국한 한 번째 확진 환자를 우선 격리해 완치시킨 후 본국으로 성환시켰고 한 번 환자를 포함해 7명을 완치시켰다. 일본의 경우 완치 환자는 12일 기준 2명이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우리가 발병했다고 해서 다른 나라가 한국인을 입국 금지시키지 않는다며 입국 금지는 범죄인에 한해 적용한다고 강조했다. 완전한 폐쇄 조치는 밀입국이나 제3국 견유를 통한 사각지대가 발생해 방역망에 구멍이 불릴 수 있다는 것이었다. 오히려 입국 과정에서 유증상자를 격리 치료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배경에는 세계 최고 수준의 감염병 대응 능력과 우수한 의료진이 있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한해방의학회와 한국역학회 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미국 질병관리본부 cdc는 한국을 감염병 안전등급 1등급으로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우리 정부는 코로나19 대응 초기 중국인 전면 통제 여론에도 불구하고 후베이성에 국한된 제한적 입국 금지 조치로 대응했다. 이 같은 조치 역시 미국, 일본보다 늦게 발동시켜 입국 금지에 명분을 쌓았다. 향후 중국과의 교역에 유리한 포석을 깐 셈이다. 대신 방역 단계를 높이고 입국자 위치 추적 등 동선 관리에 집중했다. 특히 환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파악할 수 있도록 모든 정보를 공유한 것이 큰 효과를 거뒀다. it 강국으로서의 면모도 유감없이 드러났다. 병원이나 약국의 수진자 자격조회, 건강보험 자격조회, its, 해외여행이력정보제공 프로그램, dyr,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를 통해 환자의 여행력을 공유하는 한편, 확진자가 발생하면 곧바로 역학조사관을 투입해 확진자 동선 파악에 주력했다. 확진자의 동선은 수일내 언론을 통해 공개됐다. 호사각 유치 세종대 교수는 한국의 경우 중국 전체 봉쇄가 아니라 후베이성 중심의 선별적 봉쇄를 하고 있으면서도 선제적 대응을 엄청나게 잘하고 있다며 확진자와의 접촉제를 차장해 잘 대처하고 있는 것이 눈에 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일본은 미즈기와 정책을 내세우면서 실제로는 너무 안이하게 대응했다며 기본적으로 해야할 격리 등 조기 대응을 제대로 못했고 오광자왕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